역대야 30장에서는 히스기아가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아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인과 문하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당신은 히스기아 집권 6년 차인데 이때가 부강국이 멸망한 후로 보이는 것은 부강국의 정권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이런 명령이나 제안을 할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2절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첫째 달에 못 지켜서 둘째 달에 지키려는 것으로 율법의 첫째 달에 못 지키면 그 다음 달에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왕국이 여로부함에 의해 분열된 이후 부강국은 6월절을 지키는 것을 금하였기에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반이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본절의 말씀은 모세에 의해 선포된 예언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인과 문하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참뜻을 깨달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13절 14젠 날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이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제사장과 레이사람이 부끄러워했다는 말은 그들이 우상승부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수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이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이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6월절 어린 양은 회중들이 잡게 되어 있는데 회중들의 부정으로 인해 레이인이 양을 잡았습니다. 18절입니다. 에브라인과 문하세와 이사갈과 스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6월절 예식에 참여를 통보받은 후에 한 달여 기간 내에 오르다 보니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 정결 예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본절은 믿음이 형식보다 앞선다는 성경적 원칙을 뒷받침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입니다.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솔로몬의 성원 봉원식 때도 그 행사를 2주 동안 했었습니다. 24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7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연장된 7일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이랑 다이세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제사장이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 여호와의 처소에 이르렀다는 말은 역대기 기자의 바람을 기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